한 번에 합격 해커스 근데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데 왜 불합격 하는 애가 생기느냐 내 생각에는 애들이 에너지를 낭비해요 이런 거 하고 자빠졌어 앉아가지고 이거 유치해석이 뭘까 확장해석이 뭘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네이버에 검석도 해보고 말이야 단어 검석도 해보고 지식인 검석도 해보고 백화세도 찾아보고 이게 뭐야? 낭비 엉덩이는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앉아서 딴 짓거리고 있는 게 에너지 낭비하는 식으로 아 진짜 답답하지 애네들이 제일 불쌍하지 답답하지 불쌍하지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한 마리 제일 불쌍한 애들인 거야 진짜 잘해주고 싶은 애들이 잘해주고 답답하지 이런 애들 지 인생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불쌍해서 안 돼 네 인생이 불쌍한 거야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만드냐 그래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수험생 때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마 수험생 때만은 원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수험생 때만은 다른 데 다른 곳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관심 에너지 이런 거 쓰지 마 쓰지 마 그냥 답을 하는 데만 써 이것도 이걸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다 하면 해야지 근데 이걸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검사에 즉시한 거 이혼이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몰라도 답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 굳이 굳이 공부를 하지 마라 검색을 해본다든지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카페 와서 물어본다든지 그것도 헛짓거린 거야 다 또 어디 백화점 검색한다든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낭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야 낭비하지 마 에너지 이혼이예요